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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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서 나갔으면 좋겠지 아 진짜 최고의 패널 국민대표 오늘 300명 대신에 다섯 여섯 분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대표의 카리스마 보여주세요 해당 곳이 없어요 왜 불인받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북촌에 선달한 사람들이나 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어떤 비주류의식 이것이 나중에 뭘로 변하냐 하면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주장하는 실패한 어떤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또 그녀와 온몸인데 홀라운드 할 때 뭐 할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고 하고 찢든 옷처럼 위안에서 들이마가 동네 양치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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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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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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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